3인 3색 작전 타임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조기준 코치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기준이 되는 종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현 구간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기준 코치가 생각하는 전략은 대기업이 키워든 것 같아요. 대기업과 연관된 기업을 보자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헤드, 어미가 잘 되면 자식에게도 좋은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어차피 대기업이 삼성, 현대가 이끌었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이버, 카카오가 생기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생산했을 때 대기업의 이름을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제품을 만드는 건 중소기업도 만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구매로 이어지고 매출로 나오고 수익이 나려면 결국은 대기업의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대기업 연관 기업을 투자를 관심을 둬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서는 대기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숫자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을 공략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공략할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리뷰 먼저 하면서 종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10월 12일에 매수했던 딥노이드가 장중에 13%가량의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후속 전략은 저희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딥노이드는 제가 3만까지 잡아드린 이유는 이게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도 오늘 시장에서 제입품 외국계가 코스탕 매도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밀려있지만 3만까지 잡아도 될 만큼 어제 70억 넘어간 75억에 2차전지 공장에서 AI 최초로 비전 검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딥 시큐리티도 수주가 나고 있고 딥 팩토리가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면서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에서도 비전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상대방에서 비밀로, 영업 비밀로 해서 안 알려져 있지만 금액이 75억이라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보안 관련해서도 매출이 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하는 의료 AI, 딥 뉴로가 내년부터 정확히 수주가가 찍힌다고 하면 현재 지금 현재 AI 의료 중에서도 가장 싼 1800억 시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3만 원을 갈 수 있다. 3만 원 가더라도 시총이 3천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른 AI 주도를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에 하락하고 있지만 반드시 반등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3만 원까지 홀딩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결국 시장의 부진과 함께 이어지는 건데 현 구간에서도 다시 매수하고 싶은 분들도 진입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2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진지게 좀 포트에 담긴 했는데 현 구간 2만 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괜찮다. 오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열려 있고요. 목표가 3만 원 여전히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10월 13일에, 10월 중순에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의 수익을 좀 나타내줬어요. 이 종목도 역시 계속 보유하는 거죠? 이 종목도 지금 현재 1만 8천 원까지 잡아드렸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어제도 외국계가 매수를 6만 주 했는데 오늘 벌써 JP Morgan에서 5만 주 팔았다면 만 주도 안 남으니까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도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부터 매도가 나온다면 공매도, 프로그램에 의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다시 외국계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다시 재매수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었고 4D 이미지 레이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도 2, 300만 원대 정도는 고가의 제품이고 물론 라이다에 대비해서 굉장히 싸지만 결국에는 야간이라든가 악천후라든가 흐릴 날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려면 4D 이미지 레이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독일이라든지 이스라엘 회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회사라고 단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 회사 GM이라든가 현대모비스 테스트 중이니까 곧 내년부터 매출이 찍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000원 홀딩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8,000원까지 목표가 유효하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준이 되는 종목 바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조기준 코치가 제시하는 5호장 전략 종목입니다. 준비된 종목은 쏘카인데요. 쏘카 하면 저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급한 자동차를 써야 되는 상황에 많이 들어봤을 법한 어플리케이션 하나 정도는 있을 법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쏘카가 그동안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했고 최근 들어서 바닷건에서 11,000원대에서 올라와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가입은 해봤습니다. 한번 써볼려고 써보신 분들인데 저도 이 가입자 회원수가 이렇게나 많나 싶을 때는 회원수가 1,300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도 그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중에 흑자가 나올 수 있는 아직은 적자인데 내년부터 흑자가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1,3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칙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쏘카의 보유 대수도 2만 1,000대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량 대수도 많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닷건에서 올라온 이유가 SK 지분을 롯데렌탈이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4만 5천 원대 인수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2만 2천 5백 원에서 인수하면서 지분이 33%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와 지분이 2%밖에 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롯데렌탈이 인수한 이유가 지분 참여가 M&A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대주주랑 지분 싸움이 나올 수도 있고 롯데가 고가에서 인수를 한 거거든요. 현대 1만 5천 원대 2만 2천 5백 원 4만 5천 원대 매수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가에서 매수를 했고 이 회사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회원 수와 더불어 소카 보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M&A 관련해서 지분 인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레클이라는 전기 자전거와 모두의 주차자 그다음에 신사업으로 차량 관제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롯데렌탈은 롯데렌탈과 소카에 협업이 나온다 그러면 성장성이 더 도드러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분을 인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수원, 고향, 김포, 부천, 안양, 파주, 의정부에서 일레클 전기 자전거가 월렌탈도 출시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은 다른 제품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소카가 그런 것도 있지만 KTX와 연계해서 숙박과 카쉐어링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또 편도, 여기서 갔다가 왕복이 아니고 서울에서 부산에다가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이게 공모가가 2만 8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롯데렌탈이 지분이 2대 주소로 올라섰고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가 올라오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번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만 5천 원. 그 다음 목표가는 롯데렌탈이 인수한 2만 2천 5백 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만 2천 원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소카에 대한 매력을 하나씩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 현 구간에서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목표주가는 2만 2천 5백 원, 손절 라인은 1만 2천 원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연동된 기업을 보자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한 종목을 열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준이 되는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두산 로보틱스가 준비가 됐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매력은 사실 저희가 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상장하면서 워낙 이슈가 강하게 붙었고 인기도 정말 많았거든요.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여러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박람회를 저번 주 토요일에 갔다 왔는데 많은 회사가 협동 로봇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기업들이 로봇을 만드는 게 기업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협동 로봇을 만들더라도 어디 거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결국에는 협동 로봇 1위에 우리나라 1위는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그다음에 글로벌한 사위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이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만큼 매출이 나오는 글로벌 사위 국내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협동 로봇을 만드는데 이게 저는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걸 들어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 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10km대까지 들어올 5km에서 10km까지 들어올리는데 두산에서 20km에서 25km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협동 로봇을 H버전을 시리즈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협동 로봇 중에 25km를 들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봇틱스가 25km를 출시를 했고 또 하나는 PPT를 보시게 됐지만 저는 다른 중소기업이 교촌하고 로봇을 튀긴다고 그렇게 박람회에서 봤는데 계약은 여기 두산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촌 F&B가 1월 시작으로 해서 닭을 튀긴다고 합니다. 1시간에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데 저 팔에 이용해서 1시간에 24마리를 튀긴다고 하는데요. 1시간에 24마리면? 물론 바스켓이 6개인가 한나에서 튀기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4마리를 튀긴다고 하면 인건비가 비싼 닭을 교촌 치킨이 그래서 도대체 매장수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13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300대는 나올 수 있겠다. 물론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이게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죠. 치킨을 튀기는 협동 로봇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렇게 MOU를 해서 판매를 하는 로봇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2022년에도 매출 중에 국내가 32% 해외가 68%예요. 그러니까 3대 7의 매출이 나와서 해외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중소기비에 만들면 해외 진출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력도 오르는데 두산은 그만큼 해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인력과 지점과 해외 지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매출 지속적으로 나오고 앞으로도 판매가 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해외 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스마트 팩토리와 ARM 이것도 이제 곧 매출이 나올 거고 소프트웨어와 렌탈과 자율주행 로봇도 곧 신규 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매출로 찍히면서 성장성을 가시화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산 로봇틱스를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4만 원 초반대에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매도는 거의 잦아들었고 이제 개인들 매도만 좀 남았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적극 매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6만 원까지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종목은 두산 로봇틱스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줄가는 6만 원, 손절 라인 3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방송 시간상 저희는 두 종목을 공개하고 있는데 또 장 마감하고 밴드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쉬고요. 내일 이제 10시에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쉬는 시간으로 했고 최근에 종목, 제가 추천드린 종목 유튜브에 잘 설명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 혹시 중간에 들어오셨다면 유튜브 통해서 기준이 되는 종목 조기중 코치로 검색하셔서 오늘 방송도 다시 보게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인 3색 작전 타임 조기중 코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